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안전한 연구 환경 조성과 연구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이 열립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1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제6차 시험 연구용 유전자 변형 생물체 안전관리 워크숍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6회를 맞이한 이번 워크숍에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에 관련한 연구자와 교수, 수출입 대행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워크숍에서는 시험 연구용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환경 유해성 평가,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현황 등에 관한 전문가 발표가 준비돼 있습니다.